과연 아이들은 박아빠가 올 때까지 케이크의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요? 거누나 못 참을 것 같아요. 서연아, 민우야, 송우야, 서연아, 예, 거누야, 아빠 오늘 케이크 줄 거야. 알았어? 이야, 아니 혼자 집도 지키겠어요 이제. 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아빠가 말해줬잖아. 그치? 전화? 아빠 전화하고 있어? 나은이 아빠? 어. 아, 대장이 움직이니까 다 따라가요. 아, 괴롭죠 괴롭죠. 전화 나오나요, 수술? 수술 빨개지는데요?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 지금 화가 났다가 참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아, 참아야 돼. 아, 네, 참아야 돼. 아우. 아, 네, 참아야 돼. 아, 귀여워. 아, 가이브가 가이브. 아? 아, 넌 뭐. 아, 넌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